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네, 여전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이 미흡하다 보니까 여전히 P2P 투자를 망설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중수익 P2P 상품, 더 많은 분들이 그리고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 마련이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재택해비타임 YES P2P에서는 P2P 금융시장의 현 주소를 알아보고 안전한 P2P 업체를 고르는 능력을 선별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저희들에게 언제든지 문의해 주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방송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YES P2P 방송 참여 안내! 방송을 보시면서 P2P 투자가 궁금하신 분들 인터넷에서 와우스타를 검색해 주세요. 와우스타 홈페이지 P2P 금융몰 클릭! 여러 회사 상품들을 한 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궁금한 것이 있는 분들은 P2P 금융몰 하단 자유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전화 026676-0074 또는 카카오톡에서 와우스타 P2P 검색 후 친구 추가! 궁금한 것을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투자 자산 중 5%는 P2P에 투자하세요. 재테크 해피타임 YES P2P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고했다시피 P2P 금융시장의 현 주소와 안전한 P2P 업체를 선별하는 능력 키워보는 시간 마련을 해봤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P2P 금융 전문가 데일리 펀딩 이혜우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도움 말씀을 주실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중순이었죠. 2018 부동산 엑스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P2P를 매개로 한 대출 서비스와 그리고 투자 상품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데일리 펀딩도 참여하셨죠? 네, 참여했습니다. 먼저 2018 부동산 엑스포 과연 어떤 행사였는지 잠깐 소개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부동산 엑스포 같은 경우는 연간 관람객이 3만 명 이상 참여하는 국내 최대 부동산 박람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한국경제TV에서 주최를 하고 있고 올해로 12번째 개최되었습니다. 약 50여 업체가 참여했고 시공사, 분양사,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대부분의 큰 건설사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저희가 항상 강의에서 허그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공공기관들도 참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114 같은 부동산 중개업체도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 소액 전문 투자업체들, 리츠사들이 참여하게 되고 관계사들 그리고 또한 이런 저희와 같은 P2P 업체들도 이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전국 강사들이 평소에는 자리에서 보기 힘든 강사들이 많이 참여해서 현재 부동산 경기도 전망을 하고 유명한 투자 지역을 투자에 추천해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경매, P2P 등 다양한 부동산 투자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 그대로 정말 대규모의 부동산 총 박람회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P2P 업체인 데일리 펀딩이 과연 이 부동산 엑스포에 왜 참여했는지도 궁금하고 또 부스를 어떻게 운영했는지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현재 P2P 금융업체 같은 경우 200여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와우스타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은 한 10여 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경제TV 와우스타에도 와우스타가 이번에 부스를 나가게 되었고요. 그중에서 이제 항상 저와 함께 강의를 진행했던 포켓펀딩 대표님과 저희 두 개 업체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데일리 펀딩 같은 경우는 P2P 금융 전문 부동산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박람회에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해도가 비교적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로 유치하기도 쉽고 아무래도 많은 얘기를 나눌 수가 있고요. 그렇겠네요. 그 다음에 또한 이제 고이유를 제공하기 때문에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P2P를 소개함으로써 아무래도 좋은 재테크 새로운 수단을 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많은 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프라인을 통해서 기존의 투자자분들과 만나고 기존 상품에 대해서도 서로 상담하는 시간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제가 뭐 주변 분들에게 다녀오신 분들에게 이번 부동산 박람회가 굉장히 핫했다 뜨거웠다라는 얘기는 듣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현장에 계셨던 분께 다시 한번 듣고 싶네요. 엑스포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네 뭐 기자분들 부터 포함해서 약 3만 명이 방문하셨으니까 주말에는 거의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찼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투자 심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아무래도 하락하고 있다고 하고 각종 규제 때문에 이제 참석하신 분들은 매우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진 부동산의 매각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재테크를 묶인 돈을 어디에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셨고요. 그중에서 이제 뭐 부동산 개발업체 쪽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셨는데 제가 이제 다른 부스도 다니다 보니까 이제 뭐 소액 5천만 원 투자 가능 이런 부동산 업체에서 이제 배너 같은 걸 많이 보게 되었는데 이제 P2P는 올해 처음 참여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소액 1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분들 그런 이제 오신 분들께서도 10만 원은 뭔지 과연 이제 금액에 놀라시고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수익률에 이제 또 한번 보통 이제 분양이나 이런 데 기대 수익률이 5% 중반 7%를 제공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0% 중반을 제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재테크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부스에 특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 저희 앞에 이제 은행 같은 데서도 이제 저축이 금리를 제공해서 이제 나와 있었는데 수익률이 워낙 차인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이제 저희 회원에 다 가입하시고 지금 투자자가 되신 정도로 저희 P2P 업체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P2P를 기존에 잘 모르셨던 일반인 분들께서도 이번 기회에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엑스포에 참가한 일반 투자자분들은 주로 P2P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네요. 네 아무래도 재테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다 보니까 매우 원론에 충실하셨습니다. 상품성, 그 다음에 수익률, 그 다음에 안전성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하셨습니다. 먼저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상품에 P2P에 간접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어떤 상품에 투자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담보 설정 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아무래도 16% 이상의 고이율을 들이다 보니까 그 구조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이제 간접 투자를 해서 부동산에 매매했을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레지던스 같은 데 투자를 했을 때 5%에서 6%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시행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런 시행에 대한 거를 차주와 직접 이제 수익을 세워하기 때문에 PF 상품에 투자했을 때는 그런 높은 수익률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안전장치들에 대해서도 매우 궁금하셔서 원금 손실의 가능 여부,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담보 설정을 하고 있는지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수익권 설정을 하고 데일리 펀딩 같은 경우 안심 플랜 등이 있는 것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일단 P2P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천만 원도 아니고 몇백만 원도 아니고 단돈 10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에 가능하다고? 라는 것도 신기할 텐데 어떻게 10% 중반대의 수익이 나오지라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역시 안전성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국 P2P 금융협회에서도 건전한 P2P 투자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업체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요? 네 저 같은 경우도 한국 P2P 금융협회의 이사로 재직 중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P2P 시장이 많은 사회적 이슈로 인해서 P2P 금융 시장 전체가 신뢰도를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P2P 협회 차원에서도 현재 커뮤니티나 아니면 언론사에 각종 자료를 배포해서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먼저 P2P 투자는 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과도한 투자 이벤트는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금리 상품일수록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PF 상품은 다른 상품에 비해서 조금 더 리스크가 높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P2P 업체의 대출 상품별 분산 투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 업체에 모두 투자하기보다는 금액 비율을 나누고 여러 투자에 여러 업체에 투자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법 운영을 하는 곳이 많은데 금감원의 P2P 연계 대부업 등록 여부를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P2P 업체들도 이렇게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투자자분들 참고하셔야 될 텐데 P2P 입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였는데요. 임시국회 첫 정무위원회에서 P2P 관련법 총 4건에 대한 안건이 다뤄지면서 앞으로 P2P 대출 법제화가 진전을 과연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먼저 P2P 관련법 4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먼저 총 P2P 관련 법안은 4건이 발의가 되었고요. 민병두 의원님, 김수민 의원님, 이진복 의원님, 박강원 의원님 총 4분이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각 당에서 모두 발의를 해주신 상황이고요. 현재는 지금 법안이 없는 상태에서 자회사인 대부 업체가 금감원에 등록되어 간접 감독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P2P 업체를 펀딩 회사를 금융위 등록 업체로 해서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입법의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법은 현재도 내용이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은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투자자와 업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큰 틀로는 일단은 자본금 같은 것을 조금 높여서 각 법안마다는 틀리지만 업체들의 진입 장벽을 조금 높인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마다 틀리지만 직접 대출 방식과 간접 대출 방식 두 가지 법안이 모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직접 대출 같은 경우는 투자자와 대출자가 직접,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대부 업체, 펀딩 업체가 가운데서 담보 설정 등을 진행하지만 투자자 명의로 직접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경우 이제 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것은 이제 관계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업계에 계시니까 과연 이 P2P 업체 분들은 지난주 수요일에 있었던 이 정무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지는데 반응은 어떤 편인가요? 네. 저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사실 P2P 협회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가장 큰 어젠다로 법제화의 통과를 가장 주도해서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속 국회와 금감원 그리고 저희 업체 협회와 그 다음에 법무광장 법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병두 의원님이 또한 이번에 법안을 제일 먼저 발의를 해주셨는데요. 민병두 의원님 이번에 정무위원장으로 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법 통과가 좀 더 쉽게 빠르게 되지 않을까 저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이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더라도 금감원이나 해서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건전하게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하루빨리 좀 법제화가 이루어진다면 P2P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잘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이 법제를 통해서 옥석가리기가 진행이 된다면 P2P 대출 시장 과연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게 법안이 되기 때문에 위법을 했을 경우에는 처벌이 명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단기 상품 그리고 고 리워드의 과열된 분위기는 아무래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본력이 없거나 아니면 단기 경영을 목표로 하는 업체들은 시장 자체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상품에 대해서 담보 가치가 적은데 과장 공시를 한다든지 허위 공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허위 상품을 만들어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직접적인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투명성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피해 사례들이 대부분 법안이 되면 이제는 투자자분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투자자도 좋고 그리고 P2P 업체도 좋은 법제와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데일리 펀딩의 위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대표님은 도대체 어느에 중점을 두고 데일리 펀딩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네. 현재 데일리 펀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한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현재 연체 부실료를 0%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P2P 시장 투자자분들은 원금 손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현재 부실이나 연체가 발생할 경우 그것에 대해서 쉽게 인정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연체나 부실이 발생될 경우에는 그 업체는 이제 추가 펀딩 같은 것이 어렵게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추심을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역량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신규 상품 발굴에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펀딩 모집이 적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적어지게 되고 그러면 적자 운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업체에서 도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업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체 없이 최대한 무자 상한을 통해서 투자자분들과 신뢰를 쌓아야 그 업체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일리 펀딩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사 상한이라고 생각하고 상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상한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연체나 부실이 0건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동안 누적 대출액은 어느 정도나 됐을까요? 네, 데일리 펀딩 같은 경우는 현재는 한 640억 원을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연체 같은 경우는 현재 0%를 기록하고 있고요. 단 한 건에 단순 연체도 없었습니다. 데일리 펀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교적 큰 상품을 다루고 있고요. 그 상품을 다차 모집하는 구조로 상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많다기보다는 큰 프로젝트의 소수의 상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 아무래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상한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P2P 투자자분들이 해당 카페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계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데일리 펀딩에 대한 긍정적인 후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상품의 우수성 그리고 비결,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데일리 펀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투자자들과 소통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카페 같은데 대부분 대형 업체들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공시만 하고 일반 커뮤니티에서는 활동을 많이 안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소통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시행사나 건설사를 겹힘해서 아무래도 디벨로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원진분들도 현재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행사의 관점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품을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의 입장이 아닌 직접 사업을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업성의 검토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양성, 사업 수지, 자금 조달 계획까지 미리 다 세운 다음에 심지어 분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도면 검토를 통해서 분양이 잘 될 것인가까지를 파악하고 저희 스스로 제가 사업을 직접 한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섰을 때 상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융권 출신분들하고는 다르게 직접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현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강점을 두고 상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도 상품이 좋다고 많이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젊고 패기 넘치는, 파이팅 넘치는 자세 역시 데일리 펀딩의 강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수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데일리 펀딩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집니다. 네, 지난번에 업체 선정을 할 때 상품이 매주 나온다거나 자주 나오는 업체는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한 개의 상품을 내기 위해서 짧게는 한 달 동안 심사를 진행하고 또한 적정한 시기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개월을 기다리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PF 상품을 진행할 경우에는 토지 매입 단계부터 매입 관계까지를 지켜보며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 토지를 매입한 이후에 인허가 과정 또는 시공사의 선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P2P 투자자분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적정한 시기를 기다려서 상품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는 상품은 5개월, 6개월까지도 계속 지켜보면서 상품의 출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 같은 경우에 미리 대환대출 등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담보를 가공한다든지 그 다음에 가공을 해서 적정한 P2P 상품으로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환으로 하는 그런 구조를 짜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임원진분으로 해계사, 건설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관계를 조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안전하고 건실한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기간을 조율하신다는 건 참 좋은데 데일리 펀딩을 좋아하시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좀 자주 좀 나오지 하는 아쉬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방식을 차주분들, 대출제 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압박을 많이 차주분한테는 투자자분들한테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자, 차주분들에게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부동산 신탁사의 개발 신탁 상품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차주는 토지 매입 이후로 신탁사의 명의를 넘기고 나서는 차주는 자금으로부터 철저히 배제가 됩니다. 그 이후로 약속된 분양사, 계약 시공사 등과 진행을 하게 되고 저희가 모든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차주는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저희 것을 상환하고 나서 이제 자금을 찾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주분들께서는 조금 거부감이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 차주분들께도 설득을 하고 나서 이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하고 신뢰가 쌓였을 경우에는 다음 상품을 또 기획하는 것이 서로 민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상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1차를 잘 마치고 나서 이제 또 2차 상품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까탈스러운 거 아닐까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주분들이 데일리 펀딩을 계속해서 찾으시는 이유와 매력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데일리 펀딩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이나 목표가 있을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현재 저희가 약 640억 정도를 상품을 달성했는데요. 올해 목표액은 야심차게 1,500억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지금 한 100억 원 정도의 펀딩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안으로 이제 200억 이상을 해서 순위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업계 5위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벌써 이제 7월도 말이고 다음 주면 곧 8월이 되고 있는데 올해가 뭐 한 4,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목표는 무난하게 순항 중인가요? 네, 이번 달도 한 120억 정도로 할 것 같고 아무래도 계속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열심히 하다 보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데일리 펀딩의 순항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일리 펀딩의 이혜우 대표님과 함께 오늘은 P2P 금융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그리고 데일리 펀딩의 현 상황까지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방송이 끝난 후에도 문자나 카카오톡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문해 주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내용 모아 모아서 해결이 되는 시간 바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스타 P2P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와우스타 P2P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현재 접수된 P2P 투자에 대한 궁금증 화면으로 함께 질문 만나볼게요. 네, 다양한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질문 함께 살펴보고 싶네요. 차록수수님께서 궁금해요. 우리나라만 PF 상품이 많은 이유 뭔가요? 그리고 투자시 주의할 점은 뭘까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P2P는 부동산 담보 상품의 인기가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 PF 대출 상품이요. 그런데 미국 P2P는 PF 상품 비중이 낮다던데 우리나라만 유독 PF 상품이 많은 이유 그리고 투자시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혜우 대표님. 저는 사실 처음 알았어요. 미국에는 PF 상품이 별로 인기가 없나요? 네, 현재 해외의 사례를 봤을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 상품이 90% 그다음에 부동산의 상품이 한 10% 정도,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부동산 상품이 반대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PF 상품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외의 사례에 비교했을 때는 조금 반대의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일단은 수익률의 차이에서 볼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신용담보를, 신용을 대출을 하는 P2P 상품 같은 경우는 8%에서 10% 정도의 금리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제 PF 상품 같은 경우 16%, 많게는 리워드까지 포함하면 20% 이상의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P2P 금융 시장 자체가 초기 시장이어서 아직 모집 금액이 작은 편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PF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하나의 상품을 열었을 때 50억, 큰 상품들 같은 경우 100억 이상을 하기 때문에 누적 대출 규모가 부쩍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신용 상품 같은 경우는 개개가 200만 원, 500만 원, 최대 천만 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대출을 실행해야 누적 스코어가 쌓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시적으로 통계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F 상품을 가장 조심하실 것은 무엇보다도 미래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 담보의 가치에 대해서 잘 판단하시는 것이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잘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P2P 시장에 조금 더 자리를 잡게 되면 미국이나 다른 여타 선진국처럼 좀 신용 상품 쪽으로 넘어갈 확률도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지속적으로 신용 상품 같은 경우도 알고리즘이 발달돼서 여러 업체들이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수익률도 좀 더 안정적으로 되고 올라간다고 하면 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큼한 수수님께서 P2P 상품 두 개를 놓고 고민 중이시대요. 부동산과 법인 신용 담보 이렇게 두 개인 것 같은데 각각 장단점 비교해 주세요라는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반 분들은 다 부동산이 같다고 생각하시지만 부동산 상품 중에서도 아파트 후순위 담보대출 상품인지 상품인지 토지인지 아니면 미래의 가치를 예상하는 P2P 상품인지에 대해서 먼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아무래도 수익률은 부동산 후순위 상품이 낮지만 아무래도 그거 같은 경우 LTV를 적정하게 상정해서 나간다고 하면 부실은 연체는 있을 수 있어도 담보를 매각하고 나서 원금 손실의 비율은 아무래도 조금 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법인 신용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매출 채권이나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어음이나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형 업체 같은 경우는 전자어음 같은 경우 부실률이 매우 낮지만 현재 P2P 업체로 넘어들어오는 법인 신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매우 작고 업력이 오래되지 않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빠른 사이클의 순환에서 단기 상품으로는 적절하지만 반대로 그것이 부실이 되었을 경우에 담보를 찾기, 원금을 찾기가 조금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분들의 P2P 투자 고민까지 함께 해결해 드렸습니다. 와우스타 P2P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였고요. 함께해 주신 데일리펀드 이혜우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트카피타임 예스 P2P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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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